안녕하세요. 모두놀이입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맞아 새해 목표를 세우셨나요? 목표는 크게 잡으라고들 하잖아요. 저는 올해 목표를 모두놀이 구독자 만명 달성으로 세웠답니다. 원래 유튜브 실버 버튼은 구독자 10만명을 달성한 유튜버들만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구독자 만명 달성 목표로 미니 실버 버튼을 직접 만들어보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할테니 지켜봐주세요. 이때까지의 작품들은 3D펜의 결을 살려서 만들어줬었다면 오늘 만들어줄 실버 버튼은 최대한 면을 평평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줄거에요. 은색이랑 비슷한 회색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줄게요. 저온 필라멘트는 고될 때 수축하는 특징이 있어서 넓은 면을 만들어주고 자연스럽게 굳게 놔두면 말리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몇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번째는 면을 다 만들고 나서 오븐에 살짝 넣어서 면을 매끄럽고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방법 두번째는 면을 다 만들고 나서 다리미로 눌러주는 방법 그리고 만들 때 말리지 않게 단단히 눌러 고정시켜주며 만드는 방법이에요. 저는 마지막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볼게요. 도안 따라 필라멘트를 다 바르고 완전히 굳을 때까지 단단히 눌러 고정시켜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옆면들과 뒷면을 만들어줄게요. 최대한 각지고 네모나게 만들어줄거라 면을 만들어주고 나서 크기에 딱 맞춰 잘라줄 거기 때문에 도안보다 작게 만들어주기보다는 차라리 크게 만들어주는게 더 좋아요. 앞면에 유튜브 로고 모양으로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는데요. 입체적 느낌을 좀 더 주고 싶어서 앞면만 한겹 더 발라줬어요. 지금까지는 이 필라멘트 결이 살아있는 부분을 겉으로 보이게 썼다면 오늘 만들 실버 버튼은 이 뒷면 매끈한 부분이 위로 오게 만들어줄게요. 도안 크기에 딱 맞게 제작해줄거라 먼저 도안을 가위로 잘라주고 옆면과 뒷면, 앞면 모두 도안에 대고 크기에 맞게 펜으로 표시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온 필라멘트를 가위로 잘리기 때문에 가위로 잘라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리지 않아서 가위로는 살짝 공간을 남겨서 잘라주고 처음으로 이 인도기를 사용해서 크기에 딱 맞게 녹여주면서 모양을 잡아주려고 했는데 그냥 니퍼를 이용해서 잘라주는게 더 깔끔하더라구요. 그래서 니퍼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잘라주고 마지막 마무리만 인도기로 살짝 녹여서 면을 매끈하게 만들어줬어요. 유튜브 로고 부분도 인도기로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유튜브 로고 가운데에 있는 재생 버튼 모양은 크기가 작아서 일단은 회색 필라멘트를 쭉 짜서 도안보다 크게 만들어주고 뒤에서 도안따라 니퍼로 잘라서 모양을 만들어줄거에요. 실제 실버 버튼은 유튜브 로고 부분이 거울처럼 되어있는데 저는 특별하게 야광으로 만들어서 불을 끄면 로고 모양대로 빛이 나게 만들어줄거에요. 야광 필라멘트도 도안보다 살짝 크게 만들어주면서 눌러주며 평평하게 만들어줄게요. 뭔가 두겹으로 만들어주면 더 밝게 빛을 낼 것 같아서 한겹 더 쌓아줬어요. 이제 가운데 재생 버튼 모양을 도안에서 오려줄게요. 니퍼를 이용해서 도안 모양에 맞춰서 잘라준 다음에 인도기로 모서리를 다듬어줍니다. 이제 모든 부분을 만들어줬으니 합칠 시간이에요. 그런데 나름 실버 버튼인데 실버 같지가 않아서 방법을 생각하다가 은색 페인트 마카로 칠해주기로 했습니다. 로고 안쪽이 될 부분은 조립하고 나서 칠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이 부분만 칠해줄게요. 그리고 앞판과 야광 부분을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나중에 모두 조립하고 난 후에 떨어지면 안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옆면들을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붙여줍니다. 튀어나온 부분은 나중에 인도기와 니퍼를 이용해서 정리해줄 거라 일단은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데에만 집중해주세요. 붙여주면서 로고의 세모 부분도 붙여주고 마지막으로 뒷판을 붙여주면 조립은 끝! 이제 인도기와 니퍼로 연결 부위를 최대한 매끈하고 각지게 만들어줄게요. 매끈하게 이음새 부분을 다듬어줬다면 마지막으로 니퍼로 튀어나온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은색 페인트 마카로 칠해줄게요. 유성이라 손에 묻으면 잘 안지워지기 때문에 조심해서 칠해줘요. 칠한 자국이 남은 부분은 말려준 다음 위에 한 번 더 더 칠해줄게요. 이제 진짜 마지막! 야광 필라멘트로 채널명인 모두놀이를 영어로 써주고 네임펜으로 만명 구독자를 적어주고 마지막으로 투명 매니큐어를 발라주면 모두놀이 미니 실버 버튼 완성입니다. 불을 끄면 이렇게 유튜브 로고 부분과 모두놀이 채널명이 빛이 나요. 더 밝게 비추고 싶다면 빛을 충분히 쪼어준 다음 불을 끄면 더 밝게 빛이 나죠? 이제 이 실버 버튼을 책상에 배치해주면서 새해 목표를 다시 한 번 더 다져볼게요.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하고 2023년도 모두놀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